이제 본격적으로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단도직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단도직입 주제는 정부 여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입니다.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후보가 한 번씩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정한 자유질문을 상대를 지목해서 총 6분 동안 토론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두 후보 모두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30초까지 보장이 됩니다. 답변 시간을 초과하면 주도권자가 제지를 할 수 있고요. 발언 시간을 계속 초과하면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 모두 합쳐서 6분을 넘으면 안됩니다. 첫 단도직입 김지수 후보가 시작해 주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딱 한 번 만나셨죠.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선을 이기고 범야권적으로 192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당 대표가 되신다면 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구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는 가장 근본이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고 상대의 의견도 수용하고 그래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하자는 게 없습니다. 야당은 원래 정부가 하자는 일을 좀 이렇게 제어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우리의 의견도 좀 넣어서 이렇게 타협을 해서 국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야당이 하는 일을 맡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바뀐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고 또 한동훈 체제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또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안 되더라도 대기하는 게 바로 정치니까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쟁 중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세대 정치인들도 대화들 많이 하고 앞으로 이제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공통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훨씬 더 올리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을 가지고 여당과 같이 협상력을 더 키울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야당으로서 숙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 전당대회에서 봤지만 국민의힘처럼 싸우고 서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치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의 소통 미래세대에 저희 민주당을 잘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전당대회 다니면서 진짜 많이 만나보는데 지역을 갈 때마다 정말 저한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되신다면 미래세대와 소통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먼저 김두관 후보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들이 더불어민주당만 불신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22대 총선을 통해서 한 절반에 가까운 새로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의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국회가 우승될 때마다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지금 여야가 강대강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 없이 민생은 민생개혁이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 배나를 통해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세대 AI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또 수도권에만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운영을 잘해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국가균행발전 정책을 해봤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또 정당의 뒷받침 이런 게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상품, 전략들을 내놓을 때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김두관 후보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권 전체를 일동의 기득권 체제로 보고 과연 이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대화해야 되고 당연히 많이 들어야 되고 그들의 얘기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를 좀 뛰어넘어서 결국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는 이유 이 기득권에 대해서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사실 어려운 시기였지만 희망이 있는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 현실은 그런대로 약간은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겠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기회 총량을 늘려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사실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국을 전당대회 돌면서 각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만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미래의 이슈들도 되게 다양하고 먹사님의도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도 그렇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도 미래준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더 지역으로 가서 듣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질문은 1분, 답변은 30초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3년 차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의 175석 범야권의 192석을 준 것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단호한 견제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회 일당으로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대여투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래도 여당을 설득을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당도 투쟁 일변대로 나가는 것 같이 느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조를 투트랙 전략으로 바뀔 의향이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마도 민주당이 주로는 정쟁적 사안 또 정부에 대한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하고 교정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측면이고 저희는 저번에 제 당대표 임기 때도 그랬지만 민생과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매우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먹고 사니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이 결국 가장 큰 과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도 잘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주도권이고 다시 또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 지난달에 제가 당원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8.7체제 6공화국 헌법을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구조를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계획 없는 민생은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4년 중임제를 주류하고 또 지금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으로 해서 2026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안으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을 때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임기를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번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혹시 7.05을 열기 위한 개헌에 대해서 좀 천명해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과제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그게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탄핵과 관련된 온갖 현안들이 쌓여 있는 데다가 또 민생 현안들도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은 어쩌면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고민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지금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김지수 후보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한미일이 굉장히 결속이 강화되고 북중러가 이렇게 다시 결속을 하면서 한반도의 신냉정체제가 다시 강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발언을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우크라인을 가대하게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정질서 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 이런 걸 어떻게 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대안이 있는지 중국,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듯이 중국의 국익 중에 가장 중요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중심주의로 개편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가장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이 대만입니다. 대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배척당하게 되면 국제관계 질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미일, 북중로 이미 신냉정 구도를 갖고 지금 많은 뉴스에서도 블룸버그에서도 그러고 전쟁 확률 30%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입니까?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입니까? 저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리더이시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얘기할 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건데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길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공가가 있지만 가장 큰 공은 북방예교를 통해서 우리의 외교 집행을 넓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이쪽의 정책 기조를 개성해야 될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오히려 신냉전 체제를 부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까지 이렇게 갖고 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고래사업이 세우, 덩치지는 세우가 아니라 이제는 돌고래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수적인 입장에서 당당하게 예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조금씩 넘치고 있는데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할까 싶습니다. 다만 6분이라는 총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골목이나 또 지방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나쁜데 그중에 서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은 튼튼한데 신체 각 부위에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자. 이게 그냥 현금을 나눠주자 이런 차분이 아니고 일찍 소비 쿠폰이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을 지역에서 또 골목에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게 사실은 서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물가 오르기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주장인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민생지원금 25만 원 들이지 않으면 매우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화폐 이런 걸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미 그게 증명이 됐는데 그조차도 지금 여야가 굉장히 강대강 대의를 하고 우리가 법안으로 내일 모레 아마 본회의 통과시킬 건데 또 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런 점도 제가 얼마 전에 또 민생경제대연정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생 서민경제 또 고이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어서 저는 2차, 3차 영수회담이 있을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냈는데 거기 무산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정부 여당을 잘 설득해서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그래도 서민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윤 대통령님을 뵀을 때도 사실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의역으로 하게 되면 아니 어떻게 차등 없이 똑같이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할 것 같아서 또 여지도 많이 남겨뒀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우리 김진수 부님도 한번 이 얘기 한번 좀 해볼까 싶어요.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소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 어려운 서민들 그다음에 극소수의 초부자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차등 지원이 질리냐 또는 균등 지원이 질리냐 사실 양극단의 논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토론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AI의 발전, 기술이 이제는 평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건 균등적인 기회가 되게 중요하고 균등하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제나 지금 OX 게임 정말 저는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세상에는 OX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모도 있는 것이고 네모도 있는 건데 이 정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균등함이 옳은 거냐 뭐 그럴 때도 있죠. 또 차등이 옳으냐 그럴 때도 있죠. 두 가지를 또 적절히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 법안 내용도 아마 그럴 텐데 일정 정도까지는 든든하게 그 이상은 차별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흑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올 하나씩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게 너무 극단적이어서 우리가 생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원금도 일정액 이상은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생활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거라고 걱정을 한다는데 소양강에 돌 하나 던지면 이론적으로는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극히 미묘하겠죠. 느끼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비춰서 이 정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시행했던 규모 정도에 불과한데 그때 과연 얼마나 그게 피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좀 어떠세요? 그때 코로나 때 경험으로 보면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지출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유럽의 OECD 국가라든지 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학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13조 정도 되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건데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통과가 되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나 정부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금액들을 봐도 사실은 매우 미미한 금액이라서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